자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각자 이쪽부터 해주세요 저는 송가인 어게인클럽의 꽃수레 입니다 꽃수레 꽃수레 제가 꽃을 키웁니다 꽃보다도 예쁘시구만 네 다음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게인 팬카페에 가입되어 있고요 닉네임은 영애에요 영애! 오오오오오 오투 이야 아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 방글방글 방글이 입니다 아 방글방글 이세요 방글방글 오싱이 너무 예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상도동이요 상도동? 네 저는 목동이요 저는 정릉이요 아 사시는건 아니시네요 아 그러시네요 아 근데 저 보니 다들 그 티켓을 구하셨네요 네 저 당첨됐습니다 아 당첨되셨어요? 9주 구입 아 9주 구입으로? 11번가 네 네 저는 사연 당첨 사연? 그래서 1 플러스 1이에요 저희는 한몸이에요 저희는 한몸이에요 한몸이시구나 사랑첨 아 이거 참 어떻게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어요 이 귀한 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 그러셨네요 저기 그 송가인님 다들 팬들이시잖아요 신곡 중에서 어떤 게 좋으신지 많은 노래가 있지만 물론 다 좋으시겠지만 하나만 딱 집으라고 한다면 귀여운 날 이별의 영동선 사랑에 빠져봅시다 사랑 저는 서울의 달이요 서울의 달이요 다들 사연이신 같기도 하고 하하하하 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그리시고 송가인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띠 한번 보여주세요 띠 한번 아 참 이거 이 오 귀한 띠를 이야 축하드립니다 다행히 끝난 뒤에도 코팅 하셔가지고 갑으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라로 구한 여자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